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결산, 화력훈련 거의 없이 술잔치로 막을 내린 자유의 방패, 4일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14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여러모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도발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직전에 있는 한미연합훈련 기간이 북한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거기다 한미군 당국이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야외 기동훈련을 지난해에 두 배 이상 실시하고 미국 전략무기도 동원할 것처럼 말하며 12개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도 참가한다고 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번 훈련을 긴장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국방일보가 70건 이상 보도한 한미연합훈련 현장을 분석해보면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장병들이 실전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막강한 국방력을 과시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을 압박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훈련 장면 가운데 특히 화력훈련 장면을 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70여 건의 보도를 보면 화력훈련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보급훈련, 이동훈련, 대테러훈련, 폭발물 처리훈련, 구조훈련, 복구훈련, 화생방, 제독훈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화력훈련 보도사진도 무기를 발사하거나 폭발하는 사진은 없고 그냥 이동하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어서 김이 빠집니다. 그나마 훈련 마지막 날인 14일 경기도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한미연합통합화력훈련을 진행해 탱크가 불을 뿜는 사진이 나와서 체면치례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이 북한의 탱크훈련 다음 날 진행되는 바람에 마치 한미군 당국이 북한을 의식해 급조한 훈련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상륙훈련 쌍용훈련은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올 것 같던 미국 전략무기는 오지 않았고 유엔사 회원국에서는 12개국에서 수십 명 규모의 증원요원이 왔다고 하는데 한국전쟁 전적지 탐방, 판문점 방문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훈련기간 특이했던 건 신원시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산하 특수부대 일명 참수부대를 방문한 것입니다. 신 장관은 특전사령관에게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부대로서 세계 최강의 특수전부대가 돼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극비공간인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CP탱고를 한국 언론에 최초로 공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단독으로 CP탱고에 들어가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인터뷰해 11일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는 15일자 보도 한미군 극비전쟁지휘소 몇 곳 있나 남침 48시간 이전 북도발 징후 감지를 통해 국내 전시지휘통제시설 7곳의 위치와 기능 특징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훈련 기간의 화력훈련 보도는 거의 없고 이런 극비지휘소 속의 보도가 나온 것이 참 특이하고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훈련 기간 군과 관련한 매우 특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했던 이종섭이 갑자기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입니다. 그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었고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도피를 시킨 꼴이 됐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도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 사건인데 핵심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일까지 벌어지니 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개탄이 나옵니다. 정치권과 국민 속에서도 큰 논란이 되어 갑자기 총선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호주 교포들도 들고 일어나 대사 부임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우호적이던 보수 언론들마저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으며 호주 언론조차 외교 갈등 소지가 있다며 한국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대미는 육군 간부들의 술잔치가 장식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을 앞둔 13일 자정께 육군 장교와 부사관 10여 명이 경기도 수원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내 강당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장병이 드나들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하고 놀이를 했습니다. 합동 참모본부는 관련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미연합훈련을 종합해보면 훈련다운 훈련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 자기 집권 전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돼 진행되었다고 비난하며 장애는 본때를 보여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약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언론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등 한미연합훈련에 대응을 거의 안 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미국의 비핵화 중간 단계 제안에 북한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해석합니다. 한미가 훈련을 약하게 한 것을 숨기고 마치 북한이 약하게 대응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신 승리를 하는 전형적인 언론 공작이며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이상하게 언론은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것에 관해 짜고 치는 것처럼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의문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공보 담당관들은 뭔가 열심히 하던데 군이 관리를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조용합니다. 술잔치 사건이 벌어진 것도 한미연합훈련이 사전에 공헌한 것과 달리 예전보다 축소되고 실제 전투와 직결되는 것도 거의 없어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원래 하급 지휘관은 상급 지휘관을 담게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술을 퍼마시니 장교들도 그걸 닮아서 따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훈련을 하면 몸도 힘들고 긴장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술자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역대급 한미연합훈련을 한다고 잔뜩 긴장했다가 정작 끝날 때까지 한 일이 없고 할 일도 없으니 막판에 긴장이 풀려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은 실전을 염두에 두고 합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보면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지휘관들은 일단 가장 안전하다는 그러나 위치가 모두 노출된 CP탱고를 비롯한 7개의 지하 벙커로 들어갈 것입니다. 병사들은 가장 열심히 훈련한 것들 즉 무기와 음식을 수송하고 드럼통에 기름을 채우고 환자를 이송하는 건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거의 안 한 하지만 전쟁의 기본인 사격, 폭격, 폭격 등 막강한 화력전을 하는 게 가장 취약할 것입니다. 실제 전투, 공격이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미국에서 전략 무기도 안 들어오고 상륙도 하지 않습니다. 전쟁 와중에 국방부 장관은 해외로 도피하고 이 때문에 국민 원성이 치솟고 해외 동포들도 분노합니다. 언론은 실제 전황이야 어떻게 되든 우리가 북한을 이기고 있다. 북한을 점령하고 있다는 심리전을 국민을 향해 펼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에 장교들은 술잔치를 벌이다 감찰을 받겠지요. 전쟁이 끝나면 공로자 표창 대신 재판과 징계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상치 않은 북한의 대응.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은 이런저런 군사훈련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를 두고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훈련이라고 보도합니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티비는 북한 신형탱크 실전에서 과시 한미FS연습 대응이라고 보도 제목을 뽑았습니다. 즉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전쟁훈련을 했고 거기에 북한이 대응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건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고 지지해준 것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군사행동을 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한미정부나 군당국은 항상 북한이 먼저 도발을 했고 그의 대응에 군사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 언론의 논조를 보니 한미정부의 논리보다 북한의 논리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의 논조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한미가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이 그에 대응한다는 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성격을 이미 다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이 한 것들을 보면 최전방지 비파괴 점령훈련, 수도권을 향한 대규모 포격훈련, 탱크 진격훈련 등입니다. 특히 탱크 진격훈련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탱크를 모으는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또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인 15일에도 공수부대 훈련을 했는데 공수부대는 내륙 깊숙해있는 적의 전략적 요충지를 기습 점령하는 데 최적의 부대입니다. 한편 언론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을 약하게 했다,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분석하는데 이런 분석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전이라면 1, 2월에 북한이 한 훈련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훈련했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은 1월 25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 1월 28일 불화살 3-31형 잠수함에서 발사, 1월 30일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2형 발사훈련, 2월 2일 순항미사일 초대형탄두 위력시험, 신형 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2월 11일 240mm 조종 방사포탄 사격시험, 2월 14일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 육형 검수사격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240mm 조종 방사포탄 개발은 전쟁이 발발하면 수도권을 정밀 유도 공격을 하겠다는 취지인 듯하며, 이 방사포는 이번 폭격훈련에도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다로 들어오는 비행기 함선들을 미사일로 파괴하고, 부산 등에 있는 해군기지들도 미사일로 공격하며, 수도권 주요 군시설을 정밀 타격하고 탱크로 진격해 휴전선을 돌파하는데, 그 최전방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얘기한 대한민국 완전 점령 평정 수복 편입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또 사진을 보면 모든 지휘관이 전투복을 입었는데,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과거 북한군 훈련 사진을 보면 지휘관들이 전투복 대신 민무늬 정복을 입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가죽 점퍼를 입고 있는데, 실전 전투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휘관들과 최고 지휘관이 정복 대신 전투복을 입은 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또 탱크 훈련에서 근위 서울 유경수 105호 탱크사단을 특별히 강조했는데, 이 부대를 가리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의 수도를 점령했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부대라고 격찬했습니다. 탱크 훈련 사진을 보면 서울로 막 육박하는 느낌을 받아 아찔합니다. 그리고 그 탱크가 신형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YTN 뉴스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 신형탱크에 관해 정밀도를 향상시켰다, 차체가 낮아 탐지하기 어렵고 반응장갑을 채택해 생존성이 향상됐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평정하고 대사변을 일으키기 위해 신형탱크를 공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진행한 각종 훈련은 북한의 점령평정수복편입공원이 어찌 전개될지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